안녕하세요. 별땅아씨티비 아씨입니다. 어머 여기 이렇게 빈집이 한채 있는데요. 어머 이 집 이쁘다. 사람이 안살고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볼게요. 아 마당을 이렇게 콩코리트를 쳤네. 와.. 헉.. 처마도 깨끗하고.. 소도가 이쪽으로 있네. 아 현관에.. 이렇게.. 아 여기가 뜨럭인가? 뜨럭? 뜨럭인거 같죠? 뜨럭을 장판을 쳤어요. 아 안에는.. 지금 반사돼가지고 잘 보이시지 않죠? 아 조리.. 입식 부엌으로 해놨구나. 싱크대가 하나 있구요. 방인데.. 방인데 잘 안보이시죠? 방이 있어요. 아 근데 괜찮아요. 깨끗하니? 깨끗하니 좋네요. 이쪽은 뭔가? 아 옛날에 화장실이 저기 있었던 모양이에요. 벽이나 이쪽은 지금 좀.. 많이 허물어지긴 했는데.. 이 집이.. 이 집안에 자체는.. 멀쩡하네요. 여기는 옛날 광이다. 광. 방이 이쪽 저쪽 두.. 두 개 있는 것 같죠? 방.. 도배가 깨끗하게 돼 있었네? 집은 여기 괜찮아요. 본체가.. 반사가.. 햇빛에 반사돼서 지금 아내를 못 보여드리겠는데요. 아내가.. 정말.. 방에 한 두 칸 정도 있는 것 같은데.. 두 칸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. 깨끗한 편이네요. 아.. 이 집 당장 조금만 손보고 들어와도 될 집 같은데.. 샤시도 깨끗하고.. 마당은.. 여기 콘크리트로 좀 쳤는데요. 이쪽은 안 친 것 같아요. 이쪽은 여기.. 이렇게.. 턱이.. 벽돌로 턱을 만들어 놔가지고.. 여기는 뭐.. 텃밭 깎아도 될 것 같고.. 화단 깎아도 될 것 같고.. 아.. 아까운 집이네 이 집.. 어.. 저 위에.. 무슨 나무인가.. 무슨 나무가.. 큰 나무가 하나가 저렇게 있네요. 지붕 위로.. 아깝다.. 비어놓기.. ..